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 귤 작은거 10개 800g 이구요 깔끔하게 하얀 속껍질을 제거하구요 스텐팬에 넣어주겠습니다 귤을 넓게 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탕 1큰술 넣어줄게요 소금 1분의 1큰술도 넣어주겠습니다 후춧가루 뿌려주시고 바슬리가루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오레가노 가루도 조금 뿌려주구요 바질가루도 뿌려주겠습니다 페페론치노는 5개 부셔서 넣어줄건데요 청양고추 1개 다져서 넣으셔도 되구요 마늘 6개 슬라이스해서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200ml 넣어줄게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신 후에 넓게 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180도에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귤이 타지 않게 구워줄게요 35분이 지나서 열어보면 귤이 마리네이드 돼서 맛있게 익었습니다 올리브유 드셔보시고 치앙껏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구요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줄게요 나무면 냉장고관에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식빵에 귤을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올리브유의 귤향과 마늘향이 배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고급진 맛입니다 귤의 상큼함과 올리브유의 깊은 맛에 여러분도 반해버리실거에요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